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화센의 멤버이자 음악대장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면강이 아닌 라디오스타에 나오게 됐습니다 가면이 아니라 이렇게 귀엽게 생긴 제 얼굴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너무 설레고 기쁘네요 우선 방송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셨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저희 국화센이 컴백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신곡 펄스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리고 동그라씨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예능 한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능 상황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KBS SBS 여러분들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스타 수요일 밤 11시 10분 분방 사수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